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아버지의 정신을 받아가지고 우리 과도 전쟁하거나 아니면 심리 앞으로 아버지만큼 사람들을 생각하고 우리가 사랑해 주신지 우리가 다 같이 만난 내용 이렇게 아빠를 위하는 한명으로 그러니까 되게 뺏기고 좋은 것 같아요 수학들에게 친구가 가졌던 마음이 잘 이어질 수 있게 학생들한테 그 정신을 잘 이어주도록 하는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주